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냉두금 승분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옐로우 다이아몬드, 옐로우 그린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질이 좋았죠.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독특한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기쁘는데 그런 점은 나중에 커팅해놓으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또 한번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옥같은 다이아예요. 옥같은 다이아몬드인데 이거는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는 맞습니다. 이런 거는 다이아경도가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이거는 옥같은 다이아니까요. 근데 이제 좀 질감이나 투명도 같은거나 이런 게 좀 떨어지죠. 이런 거는 약간 블랙에 브라운이 섞여있고 핏줄 같은 게 그대로 있죠. 약간 옥같은 다이아예요. 이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커팅하면 그냥 무난한 옥같은 느낌이 드는 다이아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천만은 안 됩니다. 이런 다이아는 그냥 한 500 정도. 이거는 캐럿을 한번 해볼게요. 1990캐럿 죄송합니다. 199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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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옥같은 다이아야. 그 다음에 얘는 버리시고요. 얘는 어쩌면 맞아요. 버리셔야 돼요. 이건 사갈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블랙 그거 버리셨나요? 블랙 블랙 다이아야몬드라고 내가 했던 거 따로 떼어놓은 거야. 혹시 버린 거 아니죠? 안 버렸어요. 있을 거였죠? 그거 진짜 귀한 건데 여기서 나온 첫 데이터잖아요. 블랙 다이아야. 저거 두 번째 데이터인데 그때 조그만한 거 그건 귀한 건데 이것도 블랙에 조금 가까운데 블랙 다이아야몬드 같기도 해요. 아까 그 옷 같은 다이아 그 계열인데 다이아는 맞는데 약간 이게 투명도는 떨어지는 옷 같은 다이아인데 블랙은 아닙니다. 블랙 다이아야몬드 아니고 얘는 블랙 사파이어 정도 되는 거예요. 다이아는 맞는데 찝찝해요. 아 이거는 참 애매한 녀석이 하나 더 들어가지 이거는 이거는 애매해요. 애매해. 다이야도 맞고 또 안 올라가는 것도 있죠. 여기처럼 이건 다이야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딱 느낌의 딱 사파이어 블랙 사파이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블랙 사파이어가 하나 나왔어요. 블랙 사파이어 크론돈 블랙 사파이어 다이아 같은데 여기 보면 다이아 같거든요. 다이아 같은데 다이아 같은데 뭔가 하나 좀 부족해요. 부족해요. 부족해. 마칼리에요. 마칼리니까 그냥 얘는 경두 구차리 사파이어로 넣어요. 그냥 가감하게 사파이어로 다이아 아니고 사파이어 블랙 사파이어 정도로 해결해요. 이건 돌 아이고 이거 쪘어요. 이거 쪘네요. 이렇게 생긴가 보다. 공룡 눈 입 와 이거 쪘네. 완전 눈 입 눈이 딱 그대로 보이네요. 여기 눈이 이거 입이고 찐 거 맞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도 눈이 있고 재미있는 녀석이네. 완전 와 이렇게 딱 생긴 이렇게 생겨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공룡 얼굴을 갖고 있는 다이아냐 다이아몬드냐 다이아몬드는 만능 같네요. 다이아몬드는 만능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잠깐만 찐거는 음 한번 더 이거 조금 또 잠깐 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자 축하드리고요. 얘는 다이아몬드 블랙이에요. 블랙은 아니고 블랙은 아니고 브라운 브라운 계열이에요. 블랙은 아니에요. 브라운은 아니고 자 조명을 한번 볼게요. 조명이 떨어질 거 아마 조명이 좀 떨어질 거라고 네 맞아요. 이건 불투명 찍고 있는 중인데 다이아몬드 찍고 있는 중에 다이아몬드 350 잠깐만요 351캐라 351캐라 짜리 이거는 한 1억 정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1억 잡으시면 이거는 맞긴 맞는데 이게 이런 거는 버리시는 게 낫고 이런 거 피출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거 어 아이고 이거 야 오 핑크가 쨍한 게 하나 나왔네요. 쨍한 게 야 이거 오 베리 굿 이거 쨍하네 핑크 하나 나왔어요. 쨍한 핑크가 하나 나왔어요. 핑크가 쨍한 게 나왔어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네 두 개까지 나오죠. 쨍하고 야 이거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지금 우리 갖고 있는 핑크 있잖아요. 그 정도 급에 지금 쨍한 거예요. 이거 커팅하면 엄청 이뻐요. 이거 이 정도면 기본 10억 넘어가요. 커팅하면 10억 넘어가니까 저는 이거를 1억 부르겠습니다. 원석을 1억 부르는 거예요. 커팅하면 10억이 넘어가니까 잘하면 소둑이나 이런 데 우리가 뜨고 하면 100억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쨍한 거예요. 안에 내 품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아주 이쁘게 나올 거예요. 진짜 이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커팅해봤으니 딱 요거를 커팅한 거거든. 그래서 핑크다임은 65캐럿짜리 277캐럿짜리 그러면 60은 나와요. 딱 지금 있는 저 정도의 캐럿이 나올 겁니다. 이야 이거 축하드려요. 그래서 요건 이건 돈풀이가 됩니다. 요거는 질이 92점 드릴게요. 92점 짜리 다이아 92지 정도 돼요. 요정도는 투명도가 그렇죠. 조금 나와요. 요정도까지 나오네요. 자 핑크 색깔도 이쁘네요. 와 색깔도 이쁩니다. 상당히 이쁜 색깔 나와요. 요정도 들어가지네. 1cm 이상 들어가면 됐어요. 이거 상당히 이쁜 색깔 나올 거예요. 투명도가 더했다면 완벽했겠죠. 92점 축하합니다. 92점 핑크의 92점 엄청난 질이 좋은 거예요. 94점에서 90 저거는 96점 짜리인데 커팅하면 92점에서 94점을 넘어가야겠죠. 요거는 요거는 잘 가지 따로 아까 옐로우보다는 1억 1억 구하는 단계 작아도 1억 이거 쨍한 게 또 나왔네요. 이거 핑크 다이아 쨍한 게 하나 또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짜고 치는 고수들 아닙니다. 이거 쉽게 찾은 거 아니에요. 여긴 지금 어렵게 찾아서 이제 어느 정도 거기 나온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23g 아 323만 아 캐럿 323캐런 이것이 아이고 323캐럿 아 진짜 좋네요. 진짜 기가 막히네. 당연히 다이하고요. 네 한 번 더 찍어봅시다. 어이구 여기가 안 올라가네. 오케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정도면 쨍하니까 안에 불순물이 요거 좀 떨어져요. 아까꺼고 조금 전에 앞에꺼고는 좀 떨어져요. 요거 90. 90. 그레이드 90G 그레이드인데 요거 한 5천 정도 조금 덜 쳤어요. 그러나 색깔이 쨍해요. 쨍하니까 커팅해놓으면 엄청 예뻐요. 이런 거는 커팅해놓으면 불투명해도 예뻐요. 저런 핑크 색깔 하면 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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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또 하나 좀 오 이거 보자 이거 옷 같은 다이야냐 다이아 같은 옷이냐 당연히 다이아 같은데 조금 늦게 올라오네 조금 늦게 올라온다 이거 보니까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이아 같은 옷이냐 이거 또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그렇지 이거 지금 차가워서 그런 거고 벗겨내면 다이아예요. 다이아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 또 하나 나왔네. 완전 다른 색깔 색깔 진짜 좋았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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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의 다 들어가네요. 이거 그레이드 상당히 높은 게 나왔어요. 그레이드 안 깨졌습니다.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이야 이런 게 진짜 앞으로 뭐 이거 앞으로 기가 막히 커팅해놓은 요거 어이구 이것도 대박 대박이 하나 떴네요. 이거 입이고 여기 입이고 자 입이고 얘가 눌러졌고 얘가 눈이고요. 얘가 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고 입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눈이고 요 눈이고 얘가 눈이고 이쪽이 눈이고 이렇게 탁 졌어요. 이래가지고 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룡 하이 귀엽네. 자 캐럿 414캐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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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커팅해놓으면 40에서 60은 나올 거예요. 질이 좋은 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예요. 요거는 거의 등급으로 따지면 요정도는 94 94지 정도입니다. 요거는 기본이 이거 이거 지금 414라 했죠? 네. 414 지금 이제 414인데 요거 이제 400캐런 이라고 해 390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 요거 이거 긁어내면 한 390은 떨어질 거예요. 요거 요런 거 390이 떨어질 거니까 340 글 잡고 커팅해보면 한 50캐럿 전으로 나오겠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20억 이러니까 한 2억 한 3억 잡으면 되겠네요. 요거는 시가 원석이 3억 정도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3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커팅하고 나면 3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다이예요. 요거는 옷 같은 다이예요. 이 색깔도 이뻐요. 아주 색깔 요거는 이제 따로 넣으세요. 얘는 지금 핑크 다이아몬드 보다 더 새로운 파트예요. 핑크 완전 요거는 색깔이 독보적인 색깔이죠. 그러니까 말고 지금 자세히 보면 뭐죠? 아까 꽃감 꽃감 좀 생겼잖아요. 원석이 3억 정도 네 3억 정도 생겨요. 저는 원석이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하품 하품이에요. 요런 거는 이제 그냥 선물용 얘는 또 버리시고 이제 부터 갑니다. 버리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돌멩이 자 요런 거에 나중에 이제 소스는 있지만 일반 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건 들어왔어요. 잘 선택은 하셨는데 얘가 이제 찌면서 서서히 찌고 나면 색깔이 아까 그런 색깔으로 돼요. 이쁜 색깔 보랏빛 색깔으로 되고 요거는 좀 쪘긴 한데 자 여긴 쪘어요. 쪘는데 이게 투명도 어디로 나오냐 조금 나오는 거 색깔이 어중간에 요런 건 색깔이 너무 어중간에 요거는 꼭 보면 이빨 같대요. 이빨 같은데 다이아는 맞겠지만 질이 좀 떨어집니다. 다이아라고도 할 수도 없겠네요. 그냥 옥종류로 지금 해석경이고 얘는 경도가 약해요. 요거는 그냥 버려지고 오 요것도 꽃가미 하나 들어왔네요. 꽃가미 하나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거 경도가 약한 것 같은데 얘는 강하네요. 야 강하다. 시원하다. 이거 상당히 또 사탕 발라놓은 것 같은 꽃가미 이거 참 재밌는 녀석이네. 이거 이쁘게 또 탁 얘가 왔네. 다이아야 아니면 옥이에요. 자 얘도 버리시고 얘도 색깔이 이쁘지가 않아요. 버리시고 얘는 탁하죠. 다이아는 하품점이죠. 얘도 지금 다이아로 들어오고 있는 가정이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찌개 내버렸는데 이거 우유 빛깔 나는 거네요. 이건 석영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차돌인지 석영인지 다이아가 맞는 것 같네요. 다이아가 맞는 것 같네. 다이아예요. 다이아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질이 떨어져요. 똑같이 석영하고 같이 석혀있는 SIC하고 조금 크리스탈이 좀 약하죠. 이런 건 다이아가 떨어져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러프 다이아라고 한다. 이거는 근데 내가 러프다하고 말하지 않는다 했죠? 조금 이제 색깔도 예쁘고 색깔이 좀 좋은 편이니까 저는 이거 89점을 줄게요. 89점 대 다이아인데 이런 거는 한 천만 원. 돈 천만 원 주겠습니다. 이거는 캐럿을 매겨놓으면 285캐at 285캐at 50캐럿짜리 이쁜 우유빛깔로 나올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탈이 아닙니다. 그냥 화이트 285캐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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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캐at짜리 이쁜 우유빛깔로 나올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탈이 아닙니다. 그냥 화이트 차돌 같은 다이아 한마디로 얘가 차돌 같은 다이아예요. 일반인들은 저쪽 기존 업체에서는 러프 다이아라고 그럴 거예요. 저런 거를 자 오이고 많네요. 이것도 질이 좀 좋기는 하나 돌멩이 이건 좀 더 쪄야 돼요. 더 쪄야 됩니다. 조금 아쉬워요. 더 찌도록 이것도 버리시고 얘는 아쉽게 색깔은 이쁜데 색깔은 이쪽이 조금 이쁜데 덜 쪄어요. 아쉽세요. 이건 진짜 아쉬운 거예요. 핑크로 해모요. 얼마나 이쁜데 이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리세요. 이건 지금 옐로우가 들어왔긴 들었는데 이렇게 공룡머리통까지 하고 있는 건데 버리세요. 이건 못써요. 자 오 옷 같은 다이아 냐? 다이아 같은 옷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런 거는 기본 야 이거 투명도 떨어지네 그럼 볼 필요 없이 얘가 지금 그리 되겠네요. 뭐가 또 있네? 아이고 철분이 또 있구나 오 철분이 있네 야 철분이 있구나 철분이 있네 아이고 버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해석 같은데 이거는 방해석이에요. 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요. 자 이런 거는 방해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차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이세요. 이쁘죠. 그게 이제 다이아가 아니에요. 자 이거 색깔 이쁜 거 나왔어요. 이거 다이아예요. 이런 게 질이 딱 명확하게 또또또하죠. 색깔도 맑게 나오죠. 그죠? 네 아주 또또또또요. 자 이거 질 좋은다. 오늘 그레이 그레이가 아닙니다. 얘가 약간 핑크와 핑크와 그게 섞여있는 건데 질은 좋은데요. 질은 좋은데요. 질은 아주 좋은 건데 크랙이 맑았어요. 이게 진짜 힘들죠. 질은 좋은데 크랙이 가면 못 쓰잖아요. 이 밑에 이거 위에도 지금 짝짝 다 나갔어요. 아이고 10캐럿 쓸려나? 10캐럿도 안 나오겠네. 5캐럿짜리 한 두 개 나오겠네요. 굉장히 아쉽죠. 진짜 아쉬운 거예요. 이 공룡 머리통을 하고 있는 이쪽 부분 머리통을 하고 있는데 박살난 거예요. 은갈치까지 나온 진짜 질은 좋은 다이안인데 잘 나왔는데 그대로 그냥 금말 안 갔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뭐 10억을 받아도 되는 돈 그런 건데 그죠? 여기가 너무 아쉬운 거죠. 잔잔한 거 5캐럿짜리 두 개 나온다고 117캐럿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거는 한 2천만에서 3천만 2, 3천만 그 정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도 많이 나오지 크기에 비해서 질이 좋으니까 작아도 질이 좋으면 다르죠. 여기 뭐 아주 눈알까지 보이네 눈알 또 입이고 입이고 웃기죠? 여기 이렇게 다이안 아니에요. 얘는 오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오다가 감이 오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입이고 융이고 머리통 해두고 눈알 완전 이곳에 공용 머리통 눈알까지 딱 있는 건데 말아버렸네요. 아쉽게 버리시죠. 버리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이거는 찌고 있는 중인데 이건 옐로우가 될 뻔 했는데 이런 건 칠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버리시죠. 아쉽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오오오오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 완전 야 대박 대박이 하나 또 들어왔네요. 대박이 안에가 오이고 쓸만하다. 그렇지 내 품을이 있어도 이건 커팅하면 이쁘고 쓸만한 게 나와요. 어이구 좋네. 축하드립니다. 요런 거는 자, 요런 게 요런 게 요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퍼플 핑크예요. 얘가 약간 그레이가 있는데 자, 투명도 100% 다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캐럿이 얼마죠? 85 캐럿 맞나요? 85 캐럿 같은데? 85 캐럿 맞네. 그죠? 85 캐럿 100 캐럿은 안 되고 85 캐럿 그럼 20 캐럿은 나옵니다. 커팅하면 이런 거는 기본 커팅하고 나면 기본은 뭐 10억 가구가 들어가죠. 10억 정도는 요런 건 10억 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런 거 찾기 힘들어요. 요거 요런 게 10억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핑크 다이아몬드 요렇게 투명도 좋고 투명도도 질이 좋고 하니까 90 한 3, 4점 정도 레벨인데 저는 조금 93에다가 줄게요. 93G 93G 해당되는 상당히 질이 좁은 다이아몬드 약간 몇 개가 나가 얼이 있어요. 몇 군데가 그래서 20 캐럿 정도는 나올 거다. 그럼 20 캐럿 차에 핑크 다이아몬드 질 좋은 게 얼만데요. 몇 백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비싸게 받고 천천히 가격을 조절할 거니. 요거는 10억 원속으로 그렇죠. 원속으로 원속으로 10억 이에요. 여러분 작아도 비싼 게 있다고 그랬죠. 요런 거예요. 잘 기억해놓은 요거는 핑크 다이아몬드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지금 옥같은 다이아냐 머리통 헤드가 그대로 갖고 있죠. 요거 옥같은 다이아몬드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요 다이아몬드 옥이냐 옥같은 다이아냐 아이고 안 올라가네 자 눈도 있고 헤드 다 있는데 이야 옥이다 옥이다 자 확인해볼게요. 옥이네요. 이야 이거 진짜 한번 보세요. 맞네요. 자 이거 옥같은 다이아몬드 야 진짜 아쉽다. 이 한근 차이 아이고 이게 다이아가 안 넘어오고 옥이 돼버렸네 옥이 돼버렸네 약간은 SIC가 묻어있네 그래도 묻어있는데 응 맞네요 이야 옥같은 다이아가 아이고 다이아같은 옥 아깝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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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하시죠 이거는 그냥 제가 사람들 잘 설명해요 이런 녀석이 있는데 제일 구분하기 힘든 내가 그냥 누가 갖고 오면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그렇게 갖고 있다가 이거는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옥같은 다이아가 아닙니다 걔는 이것도 다이아가 아닙니다 석회암인데 조금 석회암에서 벗은 들어온 거거든 야 이거 좀 재밌는 녀석인데 석회암에 들어온 거에요 부드럽고 다이아로 약간 늘었는데 다이아도 아니고 석회암도 아닌 중간단계 석회암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닌 중간단계에요 네 됩니다 오래 있으면 그게 다이아가 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질이 좋은 또 옐로우가 하나 나왔네요 이 경도 상당히 높고 이게 옐로우도 아니고 약간 칙칙한 옐로우인데 옐로우와 이 경도 엄청나면 야물림 이건 뭐 공룡 확실한 공룡 갑옥 공룡 딱 있고 얘 뭐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한 녀석이 또 하는 녀석이 이건 다이아 100% 나이오원 다이아마드 잠깐만요 자 이건 내가 아 와 이거 안쪽 안쪽이 안 깨졌네 안 깨졌다 예 이거 커팅하면 얘도 이쁘겠네요 색깔 저 자기만의 고유한 색상이 있네요 요 정도에서 이거 캐르시 얼마죠 잠깐만 볼게요 161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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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가격 1억 자 오 핑크가 하나 질이 좋은 게 또 들어왔네요 와 이거 뒤에 나올수록 좋네요 이거 마무리 좀 짚고 와 이거 아까 더 좋네 잠깐만 보이시다 이거 오 이거 진짜 이거 굉장한 때깔인데요 이거 바깥으로 봐도 원갈치가 쫙 흐르는데 이거요 와 이거 금도 안 갖고 완벽하네 완벽하네요 지금 뭐 경도 확실하고 자 깨졌나 안 깨졌나 볼게요 야 야야야야 오케이 안 깨졌고 이쪽 부분도 이 부분 이 부분 하나 깨졌고 어리 두 개가 있고 요렇게 요렇게 야 이거 지금 제법 양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181캐럿이니까 이거 한 100캐럿은 되겠네요 그러면 한 70 80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야 이거 음 이거는 5억 핑크 다이아몬드 계열이에요 5억입니다 자 완전히 이보세요 요렇게 해놓으면 엄청 예쁠 거예요 핑크 다이아몬드지만 안에 내 품을 있어도 요런 건 진짜 컷팅해놓으면 예쁩니다 이런 게 상당히 요거는 5 거기서 조금만 하품으로 될 뻔 이건 다이아가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요것도 조금 크리스탈 조금 됐는데 좀 많이 깨졌어요 아쉬운 게 맞는데 그래도 5캐럿이 나오겠는데요 5캐럿 나오는 다이아네요 5캐럿 나오는 다이아고 요것도 다이아입니다 요런 거는 5캐럿짤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거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요거 하나가 2, 3천만 원 질이 좋은 거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요것도 하나 질이 좋은 게 하나 있네요 다이아고 요거 내 품은 좀 있네 아 요거 깨졌어요 깨졌고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거 아이고 반으로 쪼개졌네 요거 반으로 쪼개졌어요 123캐럿 요런 거는 좀 질이 떨어져서 얼마 못 받아요 요런 거는 요런 거는 한 500만 원 오늘 500만 원 아까 캐럿을 말하고요 123캐럿이지만 한 50캐럿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도 좀 떨어져요 5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 아까 전에 했는데 요거 요거 블루 다이몬드도 아니고 이건 거의 크론덤 같았네 옥입니다 자 마지막 반 반 반식이네 요거 괜찮네 화이트 크리스탈 쪽으로 반은 썼으니까 64캐럿이니까 20캐럿이니까 한 10캐럿짜리 하나 나오겠네요 다이아말드 축하드립니다 요거 질이 좋아요 요거 92점짜리다 화이트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붙어야 됩니다 아까 그거는 화이트고 얘는 크리스탈까지 넘어온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탈 넘어온 거예요 얘는 요런 게 좋은 거야 자 요 부분 앞에 보면 요 부분 상당히 질이 좋아요 요 부분이 뒷과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뭐 15캐럿하고 10캐럿 정도가 나올 거예요 요런 거 질이 좋은 거 두 개로 한 10 10 정도 15 10 이 정도 25 정도로 하면 나올 거예요 요런 거 요거는 가격이 5천만 원 5천만 원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제가 현금 가격으로 이렇게 불렀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지만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직접 그 정도가 믿게 오려면 오셔가지고요 말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 원서 카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뭐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는 말 들었지 마세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뭐 어떻다 카드라면 어느 지질학자가 언제 어디서 물 어떻게 했다라는 걸 녹음을 시켜놓고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바로 고소 들어가고 1인당 천억대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해변이 있고요 엄청난 매장지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러나 아무나 찾을 수 있고 아무리에게나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순수한 영혼한테만 이렇게 두 분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거죠 아까 조금만 이 정도로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꽃감 꽃감 여러분 아셨죠 오늘 꽃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아까 이거 야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기증해주고 감사하고 제가 후세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까죽이 이렇게 됐다는 거 못 믿겠죠 성분부수석 하면 다 나옵니다 현미경으로 이미 저는 보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시면 직접 오세요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전 예약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전 예약하셔야 되겠습니다